엘리스 앤 멀로는 캐나다의 영어권 소설가이다. 2009년 맨부커 국제상, 201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멀로 소설의 주요 모티브는 그녀가 나고 자란 온타리오주 서남부 휴론 시골지역의 생활상이다. 그녀의 소설은 안톤 체오프와 비견될 정도로 인간의 내면 갈등을 잘 묘사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주요 작품으로는 떠남,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 등이 있다. 1968년 내놓은 첫 소설집인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캐나다의 가장 영예로운 문학상으로 손꼽히는 총동문학상을 받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2012년 발간한 소설집 디어라이프 로 2013년 트릴리엄 북 어워드를 수상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녀는 이 작품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절피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2해 10월 10일, 스웨덴 왕립학수로는 2013년 노벨 문학상의 현대 단편 소설의 대가인 앨리스 멀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며, 노벨 문학상 역사상 13번째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노벨 문학상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